경기도 남양주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 로선이 새로 개통돼 서울시민들이 천년고찰 남양주 봉선사를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진접지구와 서울역 4당을 연결하는 지하철 4호선 진접연장선이 7년간의 공사 끝에 정식 개통됐습니다. 진접연장선은 남양주 진접역을 출발해 오남역과 별내가람역을 거쳐 서울 당국의 역까지 이어지며 진접역에서 봉선사까지 4km가 채 되지 않아 봉선사와 광릉숲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졌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주지 초격수님은 오남역에서 열린 개통식에 참석해 진접연장선 개통을 축하하고 진접역의 부기명에 인지도가 높은 봉선사와 광릉숲을 표기에 시민의 편의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봉선사는 또 광릉수목원과 봉선사를 찾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진접역과 광릉으로 가는 순환 셔틀버스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봉선사입니다.